정국과 진의 로그 2013년 11월 3일 진과 정국의 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11월 3일 정국과 진의 로그 끝! 어떤 världen을 만날 수 있는 1년 2월 3일 1년 2월 3일 1년 2월 3일 2년 1년 2월 3일 2월 3일 2월 3일 1년 2월 3일 2년 1월 3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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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같은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황금? 오 황금 형이야 난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니 국제는 지금은 달라진 건 없네